세상을 알면 하이클래스가 된다. 일요일 저녁 세상을 읽어주는 고품격 강의. 하이키 클래스. 오늘은 정호재 고려대 아세안센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미얀마 얘기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어느덧 2년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1년 2월 1일인데요. 그러니까 2년하고 조금 더 됐지만 아직까지 2월이니까요. 그날이 새로운 아웅산 수치의 2기 정부가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개원을 앞두고 있었고 대통령 취임식 있을 예정이었는데 새벽에 군부가 수도인 네피도를 점거하고 그리고 집권 여당인 nld 소속 국회의원 200명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웅산 수치 여사를 구금함으로써 쿠데타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비싼 사태를 선언한 거죠. 일종의 계엄령인데요. 계엄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2년 넘게 계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상황이죠. 쿠데타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국제적인 관심이 꽤 높았었는데요. 2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이게 점점 관심도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 안에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나오면서 국제 관심에서 조금 멀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한국 시민들이 이렇게 외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게 2년 전에 미얀마 쿠데타였거든요. 왜냐하면 한국도 이제 군부에 대한 어떤 좋았던 나빴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 시민들이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아서 대단히 많은 시민들이 헌금도 하고 지지시위도 함께하면서 지난 2년 전에는 뜨겁게 어떤 동지애를 다졌는데 2년 동안 아무런 사건에 진전이 없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사건으로 관심이 넘어갔고요. 현재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없는 와중에 서서히 이런 쿠데타가 잊혀져가는 중이기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일단 그래도 저희 어렸을 때는 미얀마를 버마 라고 불렀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많은 관심을 잘 못 받는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얀마가 어떤 나라인지부터 저희가 조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버마 라고 아직도 익숙하신 분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1989년도에 군부가 제2 쿠데타를 벌이면서 어떤 연방을 강화한다는 어떤 의도로 이름을 교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버마 라는 이름이 미얀마로 바뀌었는데 때문에 과거에 민주주의를 옹호했던 분들은 지금도 버마 라는 이름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식 국호는 미얀마고 미얀마로 30년 넘게 써왔기 때문에 미얀마로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명 자체에 정치적 논쟁이 있고요. 생각보다 큰 나라입니다. 한반도 면적에 3.5배다 되는 큰 나라고요. 우리나라에 3.5배나 돼요? 그렇습니다. 한반도? 북한까지 합쳐가지고? 그럼요.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맨 밑에 있는 지역에서 맨 북쪽까지 가는데 한 이틀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차량으로. 차량으로 이틀 걸리는 나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북쪽 인종과 남쪽 인종이 약간 다르기도 하는데 일종의 문화적으로는 티벳 문명권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국과도 굉장히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인종적으로도요. 특히 언어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서 미얀마분들이 한국어를 굉장히 쉽게 배우고 반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인구의 90% 가까이가 불교를 믿고 있는데 이 나라가 현재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짧게 쪼개면 135개 이상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고 크게는 한 9개 정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통일이 안 돼 있고 그것을 명분으로 군부가 1948년 이후에 군부가 굉장히 주도적이었고 1962년 쿠데타를 버림으로 인해서 이후로 60년 가까이 군부가 지배한 굉장히 안타까운 현대사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하고 미얀마의 관계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1983년도에 있었던 아웅산 테러 사건일 수밖에 없죠. 정확히는 아웅산 국립묘지 테러 사건인데요. 아웅산이 그 나라의 국부인 아웅산 장군의 이름을 딴 우리나라 따지면 현충원 같은 곳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미얀마는 사회주의를 지지한 나라였기 때문에 북한과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대단히 빠르게 급성장을 하면서 미얀마도 한국과 북한을 동시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 와중에 한국이 아시아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빈이 방문을 했는데 북한이 거기서 테러를 한 거죠. 그 당시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인들이 미얀마에 대해서 범화에 대해서 아웅산 국립묘지 테러 사건으로 많이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 고위직 관료들이 많이 돌아가셨죠.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테러 사건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가 국제사회에서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서로 자기 편 만들려고 국제적으로 노력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북한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어떤 굉장히 비문명적인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미얀마도 엄청나게 분노를 했고 북한과 바로 단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북한에게 남아있는 거의 마지막 친구를 잃은 사건이었죠. 결국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북한이 그 당시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저지른 거니까요. 미얀마는 또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1980년대 5월에 광주하고 좀 닮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끈 민주화 투쟁 이것도 굉장히 강렬하게 국민들이 알고 있는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빼고 미얀마 현대사를 설명하기 어렵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고 1990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함으로써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신 분이죠. 아웅산 수치 여사는 1988년도에 미얀마로 복귀를 해서요. 그 이후로 계속 미얀마를 단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고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분부와 대립감을 세우면서 어떤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하게 되죠. 아웅산 수치 여사 말씀하신 대로 노벨 평화상 수상하셨고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명성이 높은데 국내에서는 집권 이후에 딱히 성과를 못 냈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고요. 국제사회에서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거의 모든 민주화 투쟁을 이끈 민주 지도자들의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인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군부랑 각을 세우고 싸워왔지 않습니까 사실 미얀마 군부는 사실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일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문제가 많죠. 60년 동안 장기 집권이라는 게 그런 게 속성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웅산 수치가 2016년에 집권을 한 이후에 사실 모든 국민들의 기대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기대를 받았죠. 그렇죠. 기대감이 클 거고 하지만 미얀마의 상황이라는 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또 그 와중에 이제 민족 간 인종 간 갈등도 심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로잉자 사태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군부와 어떤 불교계가 소수인 무슬림계와 싸운 사건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건들이 불거지면서 그것이 모두 다 아웅산 수지 집권기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아니 민주적인 지도자라면서 어떻게 너희 나라의 이런 어떤 인종적인 혹은 비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견제를 한 거죠. 그런데 아웅산 수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개혁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항변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웅산 수지의 집권기 경제성장은 했지만 혹은 경제개혁은 했지만 어느 정도 불만이 쌓여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군부가 60년이나 지배를 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민주화 억압되는 사회에서 바로 확 풀린다고 해서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변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또 확 풀리면 또 요구도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들어줄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건데 가장 궁금한 거는 그래도 군부의 뿌리들을 좀 제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제거가 힘들었는지 두 번째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냥 국가 고문? 장관급 이런 거였나요? 그러니까 앞서 말았듯이 군부가 60년 동안 지배를 하면서 정권을 이행하기 전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웅산 수치같이 거의 모든 인생을 민주화 투쟁에 바친 사람이 대통령에 집권하지 못하도록 준비를 해둔 겁니다. 개헌을 통해서 가족이 외국인이 있는 경우라면 대통령을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을 만들어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웅산 수치 입장에서도 여러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대통령도 아닌 상황에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게 쉬운 일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큰 문제는 군부가 계속적으로 정부의 한 축을 차지하고 예산과 인사를 마음껏 하고 있었다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군부가 완전히 권력을 넘겨준 게 아니고 사실상 절반 정도는 아웅산 수치가 하고 있었고 절반은 군부가 지배하고 있는 기묘한 동거 형태의 정부였고 그런 상태에서 아웅산 수치가 더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다 보니까 군부가 이게 반발해서 2021년도에 쿠데타를 했다고 보는 게 맞는 시각 같습니다. 결국엔 만약에 군부가 물러난다고 하면 아웅산 수치 여사가 대통령이 될 것 같고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미리 개헌을 통해서 아웅산 수치 여사는 영국인과 결혼해서 자녀들이 영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미리 만들어놨다는 거군요. 어쨌든 간 수치 여사가 군부 쿠데타를 맞는 노력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이런 사태가 왔다. 이런 얘기를 지금 좀 받는 것 같은데요. 그런 해석도 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해석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웅산 수치가 충분히 권력이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군부랑 타협을 통해서 쿠데타가 안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아쉬움이 있는 거죠. 물론 다 끝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결국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자리를 군부 측 인사에게 주는 방향도 사실은 논의됐다고는 알고 있는데 실행은 안 됐죠. 자 그러면 요즘 미얀마 상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들은 숫자들이 너무 저거에서 구테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숨진 사람이 2,900명 구금 중인 사람만 1만 3,000명이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외신 통해서 알려진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닐 것 같고 이보다 훨씬 많을 것 같기도 한데요. 미얀마에서 나오는 통계는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맞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숫자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일단은 2011년 쿠데타 직후에 시민들이 불꽃같이 반 군부 투쟁 불복종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벌어졌고 10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양권이라든지 만달레이에서 매일같이 시리를 거의 6개월 이상 그것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부도 급하다 보니까 길 위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횡행했고요. 2,000명 이상 길 위에서 죽었다는 것이 외신 통에 나오는 사건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군부가 완벽하게 전 국토를 장악하고 있지는 못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2년이 됐는데도 아직 군부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 군부가 반대로 군부에 저항하는 시민군대가 있거든요. 이것을 시민군이 있는데 이분들도 북부 지역 일부 지역에서만 힘을 발휘하곤 있는데 마찬가지로 군부가 지배하고 있는 핵심 도시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세력이 미얀마를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군부의 쿠데타는 벌어졌고 nld는 실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한 계엄령 상황이 2년 넘게 질의하게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는 없나요?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개입할 거리는 있는 것 같은데요. 미얀마가 북한과 비슷하게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사실 그래서 미얀마를 북한과 비교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북한에서 어떤 정치적인 격번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외국 군대나 세력이 개입하기 쉽지 않죠. 마찬가지인데요. 미얀마도 강력한 독립국가고요. 현재는 아세안 소속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 개입한다는 것은 현실 정치상은 불가능에 가깝고요. 사실 아세안 국가들이 이웃 국가니까 어떤 친구로서 건설적인 개입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아세안도 자국의 주권을 우선시하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개입은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이런 질문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이죠. 다른 나라에 어느 나라인가가 개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그럼 미얀마에 보면 언제쯤 올 수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협령이 끝나면 새롭게 선관위를 뿌려서 선거를 통해야만이 합법적인 정부가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얀마의 경우는 거의 80%에 가까운 군민들이 군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선거를 하면 군부가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도 이런 개협령을 이왕이면 길게 끌고 가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묘한 상황. 선거를 해야 합법적인 정부가 뿌려지는데 군부는 합법적인 정부를 꾸릴 의지가 약한 거죠. 이런 상황이 지뢰하게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나저나 미얀마에는 지금 여행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군민들이 생각보다 활발하게 비즈니스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에서? 그럼요. 봉직 공장이 굉장히 많고요. 방직 공장이라고 하죠. 봉직 방직. 그래서 옷 재봉이라든지 인형 이런 옷을 만드는 재봉업이 굉장히 발달이 있어가지고 한때는 800개 넘게 넘는 한국인 공장들이 성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미얀마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미얀마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재 고려대 아세안센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주말에 만나는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